8일 네이버 웹툰과 스튜디오 애니 공동으로 제1회 네이버 웹툰 쇼폼 무비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쇼폼 무비 페스티벌은 웹툰 원작의 쇼폼 콘텐츠 창작을 통해 신인 크리에이터들을 발굴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이버 웹툰 지적 재산권을 활용해 단편 영화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새로운 형식입니다. 지정된 네이버 웹툰의 4개 단편 원작을 바탕으로 15분 내외 단편 영화 제작이 가능한 시나리오를 모집합니다. 선정된 4편은 상금 500만원 등 최대 5천만원까지 제작비를 지원받아 단편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원작으로는 네이버 웹툰 루키 단편선, 지옥캠프 등 유명 단편 시리즈를 통해 소개됐던 작품들 중 너의 기억 헤엄치는 새, 소풍가치, 세장 등이 선정됐습니다. 완성된 작품은 국내외 단편 영화제 출품 및 시리즈 온, 브이라이브를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에서 공개될 예정인데요. 크리에이터의 창작 가능성에 기회를 주는 기획 행사로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 페스티벌이 될 것이란 기대입니다.